자! 뭐.. 오늘도 계속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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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흠 잘해보죠 이거는 오오 자 우리편으로 만들고요 오오 오케이 어? 쟤 자살했네 재결 자 총알 맞고 수류탄을 하도 던져야 돼가지고 수류탄을 조심해야 돼 여기서 자 자 오겠죠? 오케이 가죠! 자 수류탄을 해줍니다 수류탄 수류탄 조심해야돼요 수류탄 조심해야돼요 수류탄만 조심해야돼요 오오 오케이 자 떨어지.. 어어 수류탄 수류탄 자 수류탄 수류탄 조심해야돼 수류탄 조심해야돼 수류탄 던지는 즉시 무조건 해킹해야돼요 수류탄 수류탄을 안쪽 못 터지게 하는거죠? 수류탄.. 수류탄도 무슨 뭐 전자장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나봐 나로 던져야지 어? 죽었나? 어? 죽은거 같은데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사진이 슬트가 어어 거짓 수 어어 진짜 유탄발성했어요 수 와어어어 무슨 로봇캅도 아니고 이씨 자 하나 넣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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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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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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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이 없어요 어호오오오오오옹 아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, 건촌로 싸워야돼? 야 그럴 순 없잖아 와아 와아 총한총 건축 장난아니냐 흐흐흐흐흐흐흐흐 건축 장난아니에요? 어 죽었네? 야 이 총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? 이거 그거잖아 그 따랑총 아니에요 어어 야야야 이거 바꿔 이걸로 어 어 어? 왜 이걸로 바뀌었지? 어 어 뭐야 아 이거는 바꾸지 못하는거구나 들면은 계속 예 중형무기에요 딴거를 못뜯네 뭐 이걸로 가는거 아니야? 이거? 어 아 이거 총알 총알 주는거네 저건 어디로 가야되면 돼 아 supposed to be 아 우와 일단 콜렉팅이야 이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용해주는 거 보니까 이거 내가 사용하는 거 같은데 아닌가? 뭐 아닌가봐요 가자 어 일단 소화요 어어 어어 너무 가까이 샀어 벽에 맞았어 아 나 야 어없이 죽지 왜 이렇게? 자 쟤네 락온 했어요 쟤까지 락온하고 쟤까지 락온하고 오 왜 이렇게? 쟤네들은 방어망을 없애야지 쟤네들 쟤네들 와아 이건 대인용이 아닌데? 이건 대인용이 아니에요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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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빨빨빨 빨빨빨빨 오케이 아 정신없어 해킹해야되고 타겟팅해야되고 오케이 와와와 빨빨빨빨 오오오 야 총총총 다썼어 빨빨빨빨 오오야 쟤 방어바물 없애야되는데 와 저걸어떻게 야 총알인데없냐? 오 총알있다 여기있다 오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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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총알 못죽여 쟤네데 패킹 패킹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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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킹해야되 빨리빨리 에너지 에너지 ills 2 로봇 엠 somebody 인연iral 리허브 yep 에너지رج 데 AA 익ichten 더 준비 쓰읏 어 일단 예 총알 다시 채워두고요 아홉발 쓸 수 있는 것 같아 아홉발 랩스 랩라이스 호프님 왔어 오세요 또 또 나온거 아니야 아우 네 해킹하구요 해킹하구 해킹하구 오케이 해킹하구 해킹하구 해킹 해킹하구 아아 저 방금아 빨빨빨리 해킹해킹해 오케이 후 아유 저거 끝에 있네 너 기다려봐 임마 일단 파괴 통하고 야 총알 한 번 더 가져가 계속 나올 것 같아 이제 아 아 어디야 어디야 어 애들 나왔는데 하늘에다 쏘면 어어어오오오오오 흐uff 술탄 술탄 해킹 했어요? 어ờ.. eternity 순간 터질 뻔했네 저 저어 또.. 나올 것 같은데 올라간 cą 아우 불안한데 아우 이게..그럴 것 같아서ㅎㅎ 어디가 어디가 제가 해킹하고요 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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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저 해킹 안됐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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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우 저것도 해킹 안되네 오케이 어우 지금 몇발 맞아야되는거야 해킹 했는데 해킹 했는데 이제 아 타겟팅 안되있었구나 너무 가까이 섰어 잘못 섰어 아이씨 이제 그래도 뭐 세이브 포인트는 개념이라 이렇게 주도에요 아무데나 쏴도 맞고 이렇게 쏴도 따라서 맞아 다 돼실네 뼈 쩌 쩌 뼈 윙 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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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work 자, 죽어 어어..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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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아이 총총총총총 총 죽어야지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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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이씨 오오오오오오오오 자, 두명 두개 다 죽었지? 아우 손가락 손가락 막 여러가지 눌러야되가지고 손가락 벌리면서 누르다보니까 손가락에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벨 어디야? 자 해놓고 사내렸어 없죠 또? 벽 뒤에 있는것도 이걸로 타겟팅한 다음에 아무데나 쏘면 따라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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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얘가 있단 소린데? 어디있지? 안보이는데? 저기..여기 누가 있는데? 저기서 자 라..라구넥 전 하늘을 쏘고 오케 이 총은 하늘에다 쏘는거야 하늘에다 앞에다 쏘는게 아니라 여기 총정류가 어우 괜스러워 재밌는게 많아요 기관총같은것도 유도탄이 있고 총알이 유도해 나와라 지금 어디야 어디야 자 핵싱하구요 대량님 어서오세요 오 굉장히 올라간만이네요 자 또또또또 옥테이 되나? 총알을 한번더 하고 와야될거같아요 총알 여기 보충하는데가 있어야하는데 없네 밑에밖에 이제 슬슬 학교 들어갔나?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랬을거같은데 또 안나오나? 아 또 안나오나보네요 다행히 어허허허허허허허허 ㅜㅜㅜㅜ 자허허허허허허 야 그러한걸로 야거 박살이냈어 어어 나저것둘어 눌렀어야하는데? 이제 들어가겠죠 아여거 드랍이야? 여기다가 총 놔야되? 아! 나 뭐야! 저 좋은 총을 이건 권총은 지금 총알이 몇 발 없어요 저 권총은 총알이 몇 발 없죠?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폰도 converges 저걸 쫌 쫓아가야되는 건데 오! 두 번gers 두고 두고 시계능이 느려지게 하는 효과도 있죠 자 우리편 만들고 우리편 만드는게 아니라 머리를 해킹해서 음 같은편을 죽이고 자기는 자살하게 하고 아무도 없으면 주변에 저걸 따라가야되는데 비행기를 자 해킹하구요 에너지 에너지 빨리빨리빨리 오케이 됐죠 또 없지 혹시 모르겠어요 다 터뜨려 총알 총알 빨리 왔구요 어? 권총인가? 어 권총타약도 좀 얻었네요 으어어어어 야임마 깜짝이야 애 낯 atra 아 이거 또 뭐야 이거 방해 전파 시스템을 파괴하래 오오오오오 야 나 수류탄있나? 야 어어 뭐야 야 지대로 한대 맞았다 머리 한방에 딱 죽었다 한방에 딱 맞고 잠밍 시스템을 파괴하래요 자 잠밍 시스템을 파괴해야 된대요 오케이 저게 보호막을 한 번에 못가면 다시 에너지가 차오려 만땅으로 와아 총 좋은거 같고 있냐 뭐? 샷건이네 샷건은 권총보다 안좋아 내가 봤어 너무 재생전하는게 너무 느려요 자 이쪽으로 가는건가? 오 내가 이거 타고 가는건가 비행기 아 비행기가 이게 스텔스기처럼 생겼네 무인이네 유인이 아니라 무인인거 같은데 앞에 뭐 이따구로 되어있는거 보니까 비행기도 그다지 크진 않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돼? 뭐 하는게 있나? 아 저기있네 설마 적이 있는건 아니겠지? 아 잠밍 진짜 너냐? 아 아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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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조심조심 빨빨리 차라 다투버레이 아휴 저거 들어가서 안나와 됐어요 핵싱 다했어 핵싱 다했어 자 수류탄 핵싱하구요 됐나? 없어요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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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총말고 2총 오냐 브레이크 뭐 이쪽으로 내려가는거 같은데 뭐 얘는 뭐 철근을 아 철근인데 쇠사슬을 힘으로 뜯어버리는데 뭐 저런것은 그냥 간단하죠 근데 머리에 치빡았다고 힘이 세진다는게 전처럼 이해가 안가 그것도 쇠사슬을 두손 한손으로 오오오오오오 끊어버릴정도의 힘을 발휘하죠 어디야 이쪽? 어디 어디 어떻게 해야되는데 핵싱해야되는게 있는거같은데 어 지금 누구 내리는거 아니야? 어 내린다 내린다 그 박사 와 나중에 쟤하고 싸울거같아요 저거 지금 하급노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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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직 자아 뭐야 뭐야 됐어요 여기 하나 더 있죠 저기도 하나 더 있구요 아 여기 안되구나 총총총 총능 오 오오 Laurent 제밍 두명이나했어여 빨리 제밍이uffsına 제밍이cue 제밍이cue 제밍 Jacques 도보돼있어 좌악하고 패킹하고 저기서 조금드가도 에너지좀 채우고 쟤가 쫌 느리게 문쪽에여 fade 아혁겄 기 Studying 하이킹 하고 오- 오오오오오오오오오ığ 권총으로 갈 걸 아아OM 권총이 연살 들을게 더 kitten 좋아요 이 총 모드яться 일단 자살 머드 할까 저거하고요? 음 나오겠지? 아 재밍때문에 해킹이 다 안된구나 어 재밍재밍재밍재부터 오케이 일단 노란색만 오렌지색만 까 오케이 오렌지색까면은 고장나가서 안되거든요 자 권총으로 오케이 드론을 구할 수 있다는데 내 드론? 내가 조작할 수 있는 드론을 얻는다는건가? 자 일단 이번 미션은 깨가 왔네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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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장